네 이 곡은 제가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요 제가 딱 뭔가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눈을 감고 들었을 때 각자의 바다가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노래에 이끌려서 더 들어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누구냐면요 저희가 놀어요 퍼플키스 저희가 이틀 후인 3월 19일날 BXX로 컴급하는 퍼플키스 맞구요 네 오늘 조금만 더 있으시면 뭐 스포 또 있을 거니까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 설명 조금 더 해주세요 이 작곡자님 이 곡은 약간 제가 꿈을 꾸는, 여러분도 꿈이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없으셔도 돼요 사실. 없으셔도 돼요. 하지만 있으시다면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항해사에 빗대서 만든 노래인데요.